충남 예산 황새공원에 황새 60마리가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황새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립교원대 황새보건센터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공원을 조성하고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와 장전리, 관음리 일대를 서식지 복원 예정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황새공원은 총 190억 원이 투입돼 1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으며 주변에 논과 하천, 자연습지 등 먹이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번에 들여온 황새 암수 30쌍, 60마리 가운데 6마리는 야생화 훈련장에 24마리는 시화 사육장, 또 4마리는 단독장, 26마리는 번식장으로 각각 격리 조치됐습니다. 황새공원에 입식된 황새들은 야생화 훈련을 거쳐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연에 방사됩니다.